경기도 지사 선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경기도 지사 선거도 대전광역시 선거나 인천광역시 선거나 마찬가지로 다 조작을 한 거고 동일한 조작 프로그램을 사용해가지고 특정 후보의 표를 빼앗아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미는 후보와 함께 표를 대해주는 그런 조작 방정식, 조작 공식을 사용한 겁니다. 42개의 지방용자치단체에 대한 분석이 다 끝났습니다. 저희들은 처음에는 김은혜 후보가 한 10만 표 정도 차이가 난 걸로 그렇게 발표를 했습니다만 지금 추가적인 조사를 해보니까 데이터 상에서 약간 오류가 있었던 것 같아요. 사전투표 선거인 수를 계산하는데 그러니까 한 25만 표 정도까지 차이를 낸 것 같다. 이렇게 수정한 내용을 다음에 시간을 내서 한번 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은혜 후보가 원래는 우리가 10만 표 정도 차이로 사전투표 조작이 없었으면 승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25만 표까지 아마 표수가 그것은 아마 이제 계산하는 과정에서 선거인수 숫자를 잘못 넣어가지고 너무 과소 추정된 걸로 보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42개 지방자치단체를 차근차근 지금 제가 발표하는데 오늘은 한 군데만 더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명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광명시. 광명시에서는 민주당은 18군데 동에서 모두 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투표 득표율이 높아가지고 사전투표에 승리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냥 딱 보기만 봐도 조작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데 조작의 규모가 좀 적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조작인가. 그렇지만 이 그래프 보시면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당일투표 득표를 보시게 되면 거의 좌우대칭 구조를 갖고 있으면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야 전문가가 훨씬 더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죠. 중앙선거 관련의 자료는 이렇게 아주 광범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감을 도저히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 그래프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니까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데이터는 이것만 이 그래프만 보면 이 사람들이 조작을 했겠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제 선거 데이터를 분석해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음두가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 데이터를 분석한 사람은 이렇게 가정하는 겁니다. 이 데이터가 다 가짜일 거다. 특히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가 다 조작된 걸 것이다. 그러면 조작됐다는 것은 어떻게 조작했느냐. 조작공장이 있을 것이다. 그 소위 조작공장이 만들어낸 숫자가 중앙선거 관련해 발표된 사전투표 후보별 득표수일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결국은 찾아내는 게 뭔가 하니까 조작된 사전투표 득표수를 만들어낸 일종의 조작방정식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 조작방정식을 딱 찾아내 보니까 뭐를 찾아줬습니까. 이런 게 딱 나온 겁니다. 도표 하나로. 김은혜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는 10%를 빼앗고 정의당의 황순식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는 30%를 빼앗고 무소속의 강용석 후보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에서는 무려 50% 절반을 빼앗는다. 90%를 빼앗아 가지고 누구한테 넘겨준다. 김동영 후보와 함께 넘겨주면 된다. 이런 종류의 뭡니까. 조작방정식을 찾아낸 겁니다. 그럼 그 조작방정식을 찾아내 가지고 나중에 딱 비교를 해보게 되면 숫자하고 착하게 이렇게 일치하는 거죠. 이렇게 이르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경기도 광명시에서 김동영 민주당 후보는 49%를 사전투표에서 득표했는데 뻥튀기를 해가지고 54%를 올려준 것이 바로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김은혜 후보는 원래는 49%를 얻었는데 뻥튀기를 해가지고 완전히 깔아뭉개가지고 표를 훔쳐가버려 놓으니까 사전투표 득표율이 44%로 내려앉은 겁니다. 1번 숫자가 가짜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그런 발표된 사전투표 득표수가 다 조작된 거란 겁니다. 그 이야기는 중앙선거관련회가 발표한 총득표수가 다 조작이 된 거란 겁니다. 그 조작을 만들어내는 공장을 찾아낸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을. 그 공장이 뭐냐 이야기죠. 김은혜 함께 10% 황순 씨 양이 30% 강용석이 함께 50%를 빼앗는 바로 그것이 뭡니까. 그것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제종결과를 계산해보니까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번 2번 3번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김동령 7만 2천 표 김은혜 6만 3천 표 거의 9천 표 자료 김은혜가 졌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질적으로 1번인 사전투표 득표수가 조작된 거라고 보기 때문에 조작 프로그램을 찾아가지고 수정한 진짜 사전투표수가 4번입니다. 진짜 사전투표수. 김동령은 중앙선거관련회는 3만 표를 받았다 하지만 실제로는 2만 7천 표를 받았고 김은혜는 중앙선거관련회는 2만 4천 표를 사전투표에서 받았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뭐죠. 2만 7천 표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4번 5번을 더하게 되면 진짜 득표수가 나옵니다. 김동령은 6만 9천 김은혜는 6만 5천 4천 표 차이로 졌은 거죠. 중앙선거에 발표된 자료는 9천 표 자료에 졌은 겁니다. 이렇게 자료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도 재미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전산 조작을 해가지고 투표수를 덕표수를 그렇게 막 만지면 표가 맞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는 거죠. 위에 보시기 바랍니다. 밑에 신계 기존 합계가 중앙선거관련회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전투표 조작된 것을 고쳐가지고 구한 진짜 득표수가 초록색입니다. 한번 보시죠. 김동령 중앙선거관련회 7만 2천 4백 15표 진짜 득표수 7만 2천 397표 표가 남습니다. 중앙선거관련회 18표가 남게 됩니다. 김은혜 중앙선거관련회 발표된 득표수 6만 3천 2백 70표 진짜 득표수 그러니까 사전투표가 조작됐다고 보고 여러분들 진짜를 구한 것이 6만 3천 263표 중앙선거관련회 자료가 17표가 남은 겁니다. 그러니까 총 25표가 남은 겁니다. 전산 작업을 완결하기 위해서 플러스 값을 제로로 만들어야 되니까 마이너스 25라는 값을 잘못 투입 및 구분된 투표지 항목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개수 조정을 한 겁니다. 전산 조작을 하게 되면 반드시 생기는 것이 반올림화하는 과정에서 숫자가 남기 때문에 개수 조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한 번 보시기 바랍니다. 1번이 이런 희진책이 예상 득표수입니다. 그런데 진짜 득표수 사전투표에 조작된 것을 다 이렇게 수정한 게 후보별 득표수가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그것은 다르게 이야기하면 김은혜 10% 정의당 30% 강용석이 50% 빼앗겼다는 조작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선거 데이터를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좀 재미난 자료가 있는데 한번 보시죠. 여러분 위에 사전투표와 당일투표는 바로 중앙선거관에 발표된 자료입니다. 사전투표가 오염된 거죠. 그러니까 이 수치를 가지고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하고 당일투표 득표수 비율을 구해보니까 더불어민주당의 김동령은 0.7이 나왔습니다.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까 김동령 표를 조사를 해보니까 당일투표 100장에 사전투표가 무려 71장이 있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이 흰색은 뭘 이야기하는 거 아니까 진짜 사전투표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 진짜 사전투표수하고 당일투표수하고 이렇게 비율을 구해보니까 0.65밖에 안 되는 겁니다 김동령이. 진짜를 구해보니까 김동령은 당일투표 100장에 사전투표가 65장밖에 없더라 그만큼 표를 쑤셔 넣어준 겁니다. 김은혜는 0.64입니다. 당일투표 100장에 사전투표 64장이 있었는데 진짜를 구해보니까 71장이 있더라 표를 빼앗긴 겁니다. 진짜 김은혜는 당일투표 100장에 사전투표가 71장이나 됐는데 표를 빼앗겨 가지고 0.64 64장밖에 안 되는 것을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자료입니다. 황순식은 진짜는 66장에 이런 사전투표수가 있었는데 당일 중앙선거관련에 발표된 자료를 보니까 51장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작한 사람들은 다 뭐죠 중앙선거관련의 자료가 이렇게 변한 겁니다. 강용석은 중앙선거관련에는 강용석이는 당일투표 100장에 사전투표는 52장밖에 안 된다 이렇게 발표를 했으면 뻥을 친 거죠. 진짜를 구해보니까 얼마나 됩니까 강용석이가 당일투표 100장에 사전투표에 무려 78장이 있었다는 거죠. 78장을 뭡니까 빼앗아 가지고 52장을 만들어버린 겁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여기에 기본소득당하고 진보당 사람들은 손을 전혀 대지 않았기 때문에 중앙선거관련의 발표 자료나 진짜 자료나 0.60 0.60 0.64 0.64 똑같다는 겁니다. 이렇게 조작을 해 가지고 선거를 완전히 뭡니까 사기꾼들이 딱 한 겁니다. 사기꾼들도 나쁘지만 이 사기를 보면서도 사기를 덮자는 놈들도 더 나쁜 놈들이 참마대로 참 기가 찬 거죠. 이런 자료 보면 아주 너무나 명쾌한 자료지 않습니까. 지하 전문가가 작업하면서 직관적으로 이 사람들이 표를 훔쳤는지 아닌지를 찾아보기 위해 가지고 중앙선거관련에 발표한 사전투표 득표수 대 당일투표 득표수 비율하고 그다음에 훔쳐간 것을 다 수정한 조작 프로그램을 다 발견해가 추정한 그런 진짜 사전투표수하고 진짜 당일투표수를 비교한 자료를 비교해 보니까 김동령은 항상 당일투표수에 비해서 선간위 자료에서는 사전투표수가 많고 김동령 외에 김은혜 그 다음에 정의당의 황순식 그리고 무소속의 강용석 후보는 항상 뭐죠. 진짜에 비해서 선간위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당일투표지 대비 사전투표지가 현저하게 작더라. 표를 빼앗아 갔으니까 작은 것이죠. 이렇게 이름된 겁니다. 경기도지사선거는 광명실은 요약하게 되면 김은혜는 2478표를 빼앗기고 황순식은 90표를 빼앗기고 강용석은 190표를 빼앗겨 가지고 도합 2758표를 빼앗깁니다. 그런데 김동령 후보가 2758표를 가져가지만 실제로 뭐죠. 그래서 빼앗긴 척에서는 마이너스 2758표가 되겠지만 실질적으로 2758표의 2배인 5516표 차이가 날아가게 되는 겁니다. 중앙선관위의 공식 발표는 김동령이 9134표로 승리했다. 그런데 사전투표의 전산조작을 다 발견해 가지고 그것을 수정한 이후에 보니까 김동령이 3898표 차이로 승리했더라. 결과적으로 두 후보만 따지더라도 김동령이 5236표를 절도한 셈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모두 다 조작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자, 여러분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